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마크 버텔러 보건부 장관은 이번 급여 확대로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그는 이는 환자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족들은 자녀의 여섯 번째 생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트리카프타의 혜택을 더 일찍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이 질환은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트리카프타의 효과를 더 일찍 경험할수록 아이들의 치료기회는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